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은이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보암을 낳고 루오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밭을 낳고 요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룻바벨을 낳고 수룻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열레대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레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레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기쁜 마을을 섬기고 있는 정하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실 저희 각 교구 목사들마다 단톡방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주 수요예배가 있다고 광고를 올리는데 오늘은 차마 광고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교자로 서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단톡방에 장노님께서 제가 설교한다고 하단으로 집결하자고 하셔가지고 우리 기쁜 마을 송도들이 여기 곳곳에 보이는데 응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름방학 특집으로 수요예배를 부목사님들의 간증집회처럼 말씀집회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 어떤 삶의 간증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은혜의 개입 은혜의 개입이라고 정해봤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태복음의 1장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신약의 첫 번째 본문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브릿지와 같은 그러한 본문이기도 하면서 더 나아가서 구약과 신약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구약에 예원되어졌던 모든 약속이 신약에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말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기서 과연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족보가 다 있습니다 다 족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족보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아주 깊은 의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여서 저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를 좀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신약의 첫 구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선조 중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 언급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어집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있고 다윗이 받았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받았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 받아 성취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창세기에 보시면 12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또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것은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많이 불립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고히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좀 특이한, 좀 이상한 두 가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1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라잡혀 갈 때까지 열네대요 바벨론으로 사라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대더라 제가 강조해서, 악센트를 주면서 읽었던 포인트 아시겠죠? 열네대요, 열네대요, 열네대요 즉, 14라고 하는 숫자를 세 번 강조해서 만든 족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나온 이 이름들이 어떤 경우는 부자지간도 있어요 즉, 앞에 선조가 아버지고 바로 직계 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증조할아버지고 그리고 증손자인 관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조부이시고 그리고 현손인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나머지는 다 생략했다는 말이에요 다 생략해서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이 족보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부터 예수님까지는 42대가 아닙니다 즉, 14, 14, 14 즉, 42대가 아니라 마태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 빼고 이 사람 빼고 해가지고 겨우 14대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 패턴을 세 번이나 하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려고 했을까요? 물론 학자들이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사실 고대 시대에는 숫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숫자 대신에 무엇을 썼냐면 알파벳을 썼습니다 즉, 우리가 기읍, 니은, 디귿 이렇게 국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읍이 우리 숫자는 1번에 해당하는 거다 니은은 2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고대에는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해당되어지는 알파벳을 합산해 보면 뭐냐면요 다윗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달렙 네 번째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바오라고 하는 여섯 번째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발레비라고 하는 알파벳이 쓰여지면서 모두 합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14라고 하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태가 14에 의도적으로 맞춘 것은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성경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수가 한 번 더 더해져서 14가 됩니다 그리고 14가 또 세 번 강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요 이 마태가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신실하게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맞췄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족보에 좀 독특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1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3절과 5절 6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마르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람을 낳고 이어서 5절 읽어보죠 살모는 라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루데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뭔가 특이한 점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족보는 어떻게 언급이 됩니까 남자들 이름이 주로 언급이 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실 이 족보도 그런 패턴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구절만은 조금 달라요 남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지 않고 여성들의 이름이 섞여서 언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3절에 보면 어떤 여성이 언급되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살모는 라하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또 같은 5절에 보시면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여자라는 16절에 언급되어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이 족보에는 독특하게도 여성의 이름이 5명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성의 인권은 상당히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도 보통은 남자 이름만 언급하잖아요 남자 이름만 언급하기 마련인데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 이름을 갖다가 섞어서 썼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말이겠죠 즉 마태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여자들의 이름을 쓰면서 좀 이 가문에 예수님의 가문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훌륭한 신앙인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여자의 이름들을 썼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3절에 나온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말은 유다와 어떤 관계인 줄 아세요 혹시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일까요 정상적인 부부관계일까요 아니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창세기 38작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유다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신 못 차리고 창녀로 오해해서 관계를 맺은 여자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와 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즉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정상적인 아주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관계에서 낳은 자식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죠 두 번째는 누가 언급되고 있냐면 라합 라합은 여러분들 잘 익히 잘 아시는 이름이죠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정탐꾼을 두 명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던 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 라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 라합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 아니다 그리고 라합의 직업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죠 즉 기생 좀 떳떳하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 특히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역시 루시라고 하는 여자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성경 한 권의 이름을 올린 그런 여자이기도 합니다 루토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루토 역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셨던 모아비라고 하는 땅의 출신인 여자가 루시입니다 여기서까지만 봐도 이 족보에 언급된 여자들이 그렇게 조금 이 가문의 격을 품격을 높여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여자는 더 치명적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사건의 주인공이 사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남편 우리아를 적장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가늠하여서 결혼한 이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여성들이 언급된 이 이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예수님의 가문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문의 수치를 상징하는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문이라면은 이렇게 사실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즉 엘리트 가문이다 예수님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냐면은 믿음도 좋고 훌륭한 신앙적 업적도 많고 또한 전통 유대인이고 혼혈족도 없이 전통 유대인이고 그러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해야 예수님에게 좀 맞는 그런 가문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여성들의 이름을 안 넣어도 되는 이 여성들의 이름을 굳이 넣어가지고 이 족보를 만든 걸까요? 혹시 자신의 스승에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아 예수님 그때 막 섭섭한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깎아내려야겠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 넣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신실하게 성취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족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마태는 이 족보의 여성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위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런데 언제나 인간은 죄악의 역사를 반복했다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불순종하는 삶을 여전히 살아왔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악을 은혜로 다 덮으셔서 이 언약을 보존해 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심으로써 언약을 성취하셨다 인류를 구원해 내셨다는 메시지를 주고자 바로 이 여성 다섯 명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악행이 계속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인간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어떤 회복도 줄 수 없을 만큼 이들의 악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죄악의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인류에게 이 구원을 주셨다는 메시지가 이 족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성도의 인생을 운행하시는가 이걸 좀 살펴보자고 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인간의 죄가 판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간들은 불순정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어떤 선도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항상 어긋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좌절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죄악된 역사에 하나님은 은혜로 개입하셔서 은혜로 그 모든 역사에 덮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사악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가질 수 없지만 언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역사를 창출해내시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죄악된 역사를 반복해가는 이 인간들에게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셨다 역시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외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메시지와 연관해서 오늘 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번 여름방학 수요의배의 기획 의도가 이 부목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제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3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제 부모님들은 전부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즉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저희 첫째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3 때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거거든요 갑자기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랑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지나가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차인데 그 부분도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 달려가는 길이었대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뭣도 모르고 놀고 있는 제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소식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말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사실 저의 삶은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픔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변화가 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아프기도 했었지만 힘들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좀 많았던 게 그걸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 사실 철이 조금 일찍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 둘 중 하나잖아요 계속 정신 못 차리든지 정말 그게 반전이 되어가지고 철 바짝 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그걸로 말미암아 조금 철이 든 케이스인데 철이 들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즉 왜냐하면 붙잡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드는 인생이 되는 계기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없는 삶을 산다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 이 모든 것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상에 끈이 없어도 입니다 세상에 끈이 없어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세상에 기댈 수 없는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잃은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당연했고요 그리고 당해야 하는 서러움과 슬픔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걸음걸음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물질을 채워주시든지 수많은 많은 일들로 그렇게 제 가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등록금이 필요하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느닷없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타난다든지 또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뜻하지 않게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각종 회비나 저희 가정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언제나 주변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기댈 존재가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저희 가정에 필요를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소명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일찍 가진 편이죠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하나님의 콜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꾸 회피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요리조리 다 회피했는데 그 이유를 계속 제 마음속에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1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콜링이 맞구나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소명을 받게 되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자리나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목회자에게도 좀 유리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주변에 멘토 목사님이 있으면 주변에 자기를 이끌어주는 환경이 있으면 여러모로 많이 좀 유익합니다 사액지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할 때에 여러 주변의 환경이나 배경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린 시절 이상하게도 그런 끈들이 있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길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특히나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대째 믿음의 가문이어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특히나 외할머니가 교교에 좀 유명한 이름난 목사님들과 조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도 저를 당연히 알게 되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유리한 환경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교단을 그냥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합신교단에 속해 있는데 제가 그때 우연히 합신이라는 교단을 알게 되고 합신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어떻게 보면 더 매료가 되었죠 신학교를 알게 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만 계속 오게 되었었는데 저희 교단은 옮기려고 할 때 주변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많은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래도 네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여러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뒤돌아보면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합신이라고 하는 학교가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너무나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제가 결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오신 걸음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 걸음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교육 전도사 사역을 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한 개척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 교회 단지 목사님을 만나 뵙는데 저랑 지원한 사람이 두 명이더라고요 두 명인데 저희 두 사람 모두 다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당연히 그래서 그 교회 사역할 수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갑자기 건물을 얻는 비용을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그때 갑자기 강남쪽에 있었던 송파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갑자기 건물 비용이 비싸져버린 바람에 둘 중에 한 명은 탈락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탈락됐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탈락됐습니다 제가 탈락됐으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과 원래 아는 사이여가지고 당연히 그분은 사역하는 게 되어 있었고 다만 저만 옵션으로 추가로 저를 이제 부교육자로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된 케이스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약간 서럽더라고요 그게 전 당연히 될 줄 알았었는데 아 제가 그분은 이제 아는 분이셨으니까 되고 나는 이제 옵션이었으니까 이게 좀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금 괜히 서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전에 제가 교단을 옮기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여러 목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얘기가 아 이런 거구나 약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서러움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저희 교회 호산나 교회에서 인턴 전도사를 이제 뽑는다는 공고가 뜨더라고요 그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2008년인데 그때 저 당신은 여전히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아 저는 안 될 줄 알고 사실 지원했습니다 안 될 줄 알고 그냥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이라도 해보자 하고 지원을 했는데 저 말고 이제 저희 동기들이 몇몇 분들이 이제 다 지원을 같이 하셨는데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이 교회 출신이시고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저만 이 교회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했죠 이제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 당연히 나는 안 되겠구나 당연히 나는 안 되고 이분들이 이제 다 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조금 비워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됐습니다 갑자기 저까지 그냥 구교육자로 청빙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교회가 이제 여기 하단에 있다가 이제 명지로 이전을 하고 이제 건축이나 이런 것들 한 이후여가지고 약간 건축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옆에 있는 기적의 땅을 이제 구입했던 때여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거라서 한 명이라도 인력을 아낄겠지 생각해서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저도 저까지 그냥 덤으로 덤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덤으로 그렇게 사회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일 아닌 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게 하나의 신호처럼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전혀 뽑힐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서 배경도 없는 곳으로 온 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서 훨씬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거든요 오히려 이전에 제가 알았던 사람들보다 호산나 교회 들어옴으로써 알게 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 겁니다 훨씬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해야 되는 그런 취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시면서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깨닫게 되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저희 아내를 저희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자리가 저에게는 조금 각별한 게 저는 사실 그때 당시로는 하단에 있는 대학부 전도사로 그렇게 처음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가 대학부의 리더로서 활동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사역을 시켜놨더니 연해지를 했구나 이렇게 눈초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제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학부 담당 목사님이셨던 분이 저랑 저희 아내를 다리 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억지로 끌어주셔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의 여정과 같다 어떤 길을 떠나왔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참 험난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떠나왔더니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아내도 만나게 하시는 이러한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키시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붙잡을 끈이 없어도 제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가는 것이 사획자리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걸음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할 부모님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렵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저를 이끌어줄 멘토나 선배 같은 사람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가는 걸음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새롭게 동력할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되셔서 저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끈은 세상의 다른 이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을 유일한 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세상의 끈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끈이 되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의지할 누군가가 없고 환경이 없어도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가 되시며 피할 방패가 되시는 인생입니다 끈이 없어도 세상에 의지할 방패가 없어도 우리 삶에 은혜가 개입하는 삶 은혜가 이끌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 끈이 없어도 은혜가 개입하는 삶 두 번째로 은혜가 개입한 저의 삶에 대한 소개는 이겁니다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회 초창기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도 성실하고 어디 가서 뭐 나아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봐도 좀 그대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좀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다 속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실체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속고 계신 건데 근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전 사회 초창기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착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좋은 목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하기 싫은 것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꾀를 막 쓰기도 하고요 특히나 성도들과 만날 때에도 좀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마음 어렵게 하는 성도들을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참 목자의 마음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저 스스로도 많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충성스럽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특히나 저는 사회 갈 때 이런 모습들이 조금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좀 작은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차장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차장인도를 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격려가 있었죠 저도 차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격려가 이어지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에 심취하게 되냐면 차장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차장인도를 잘 준비해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사람이냐 어떻게 차장인도를 그렇게 열심히 잘하냐 이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차장인도 할 때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차장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을 때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막 연출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장인도를 하다 보면은 이 지점에 잔잔한 음악을 까면 사람들이 울컥해지고 이렇게 되고 약간 템포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 기교도 막 섞어보고 싶어 그래서 몇 년 좀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겠구나라는 게 약간 휘감이 잡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의 이런 음흉한 생각들이 뒤섞여가지고 막 찬양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욕망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할 때도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이건 제가 사실 작년에 수협에 설교할 때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는 거긴 한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매번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기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기 목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목사님들도 지금 뭐 표정관리하고 계시지만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보다 이 설교 대박 나야 되는데 이 설교 대박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좀 좋은 소리도 듣고 박수도 받고 박수 갈치도 받고 아 목사님 너무 설교 좋았다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언제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야 된다는 이 사명감보다 그 저변에 제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 제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항상 항상 깔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서 박수받고 싶은 이러한 저급한 생각들과 늘 싸우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데 매번 깨닫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어떨까요? 또 그 싸움을 합니다 매번 깨닫게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또 그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씩은 죽여가고 있지만 내가 훈련하고 있지만 평생 안 없어지겠더라고요 평생 내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더라고요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제가 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어느 정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로 말미암아서 사역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아울리치를 한 번 더 여름에 아울리치를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이 가는데 아울리치를 해본 이력이 없는 교회여가지고 제가 한 번 해가지고 그렇게 한 번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예상했던 것보다 잘 안되더라고요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갈등과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어두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그런데 제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저변에 깔렸는지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그 사역 역시도 제가 칭찬받고 싶어서 이 일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마음과 싸우게 됩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사역자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죽이지 못한 저의 자아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항상 저를 사로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선에서 쓰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데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착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권능이 있어서 나를 쓰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저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싶어하고 실력도 너무나 부족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하고 사악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못나게 여전히 저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에 제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 다 겪고 있는 다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단 우리 목사님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 이 댐댐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들보다 가진 실력과 영성과 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사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또 잘 아십니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며 사악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부족함과 사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셔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무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악하고 교만하고 또 실력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삶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겁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계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도 우리가 계산받기 일을 겪게 될 때에 참 당황해야죠 계산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역지를 옮길 때 저는 한 17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옮길 때마다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저는 한 번도 돌아보니까 저도 뜻하지 않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제가 다음 사역지를 정해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좀 노쾌적 영향을 키워야겠다 하는 판단이 들거나 그러면 과감하게 저는 그냥 아내랑 상의 끝에 기도하고 이제 교회에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사역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지를 구하는 패턴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호산나 교회에서도 10년 전에 사역하다가 10년 전에 사임하고 다시 다른 교회에 갔다가 다시 3년 전에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연찮게 모든 길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언제나 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 가운데에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은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한 얘기만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기 직전 그러니까 다시 3년 전에 일이 나올 수 있겠죠 다시 저희 교회로 들어오기 직전의 일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저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전 앞에 교회에서 제가 참 사실은 좀 좋지 않은 일로 어쩔 수 없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사실 좀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가정이 좀 억울하게 그 교회를 사임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저희 아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거나 그렇게 좌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코너로 모셨다면 분명히 다음 길로 그렇게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11월 말쯤이었는데요 그런데 보통 사역지를 구하는 패턴이 11월 말이면 조금 늦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이 다음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11월 중에는 거의 다 다음 사역지를 다 구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사임을 해야 되는 때는 12월 초가 11월 말에서 초로 넘어가는 때여가지고 거의 사역지가 구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때였는데 그런데 우연히 저희 교회에 사역자를 구한다는 공지가 한번 떴더라고요 떠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호산나 교회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다가 기도하면서 그래 호산나 교회로 다시 인도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넣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당시 총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부교육자 최종 후보로 그렇게 결정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내일 인터뷰만 하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갑자기 그 총괄 목사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죄송하게 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갑자기 다른 분으로 청빙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청빙을 못할 것 같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상당히 좀 무덤덤했습니다 상황 자체도 계속 무덤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화 자체도 무덤덤하게 받았었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줘서 그런 전화가 왔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잘 버텨오던 아내가 그때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당시에 저희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다섯 살이고 둘째 아이가 두 살인데 그동안 잘 버텼던 아내가 다른 역경도 잘 버티고 잘 이겨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내모시는 거냐고 우리가 한 거라고는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하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모시느냐 그리고 차라리 어제 호산나 교회에서 될 것 같다는 그런 전화라도 주지 말지 괜히 기대감만 갖게 그런 전화를 줘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좌절시키느냐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러움이겠죠 펑펑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펑펑 우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저도 괜히 아내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저도 버텨왔던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내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냥 보내셔가지고 충성하고 약간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자리를 잘 지켜왔는데 내가 왜 이런 궁지로 몰려야 되냐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원망과 좌절의 마음을 저 역시도 그렇게 쏟아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러던 시기에 그 교회의 성도들 몇 가정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개척하자는 겁니다 자기들도 그 교회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저와 개척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며칠간 계속 저를 찾아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더 단호하게 말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요청들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를 조금이라도 좋아했던 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겠냐 결국에는 교회를 갈라놓는 분열시키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저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겠냐 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무작정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돌아가시라 돌아가셔서 그 교회의 힘이 될 생각을 하시라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중부해야 될지 그 자리를 지키시라 그리고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피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에 함께 해주시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일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려보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좌절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했던 지금까지 제가 행해왔던 몇 안 되는 멋진 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멋있지 않습니까 막 다 거절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이거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이제 돌려보냈었는데 근데 어쨌든 저의 현실은 여전히 찬바름이 생불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전에 사획했던 한 교회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 상황을 아시고 그 교회에서 전임 사획자를 청빙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소낙비를 피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 전임으로는 좀 어렵다 저희 의류의 사정 때문에 그래서 파트라도 조금 계시지 않겠냐 그리고 파트로라도 좀 한 달인 두 달인 좀 머물고 있다가 다음 전임자리가 구해지면은 그래 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좀 피해있어라 그리고 전임자리 안 구해지면 미안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생기를 유지하시든지 그렇게 일단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로 그렇게 공개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12월 말 이제 1월이 시작될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한 달 동안 그 교회에 머물렀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무는데 그런데 우연히 한 달 동안 한 달 주중에 우연히 제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도 하면서 제 통장을 열어봤었는데 그런데 그 통장에 들어온 항목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교회에서의 사례도 들어와 있었죠 파트로 들어온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름 모르는 어디서 보낸지를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후원들이 계속 막 찍혀있더라고요 만원, 이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교회의 성도들이거나 제 어려움을 아시는 분들이 보내셨겠죠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니까 그 금액을 다 합쳐보니까 제가 이전에 받았던 사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그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 후원을 하신 분들이 누군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금액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좋았다기보다는 저는 하나의 메시지로 보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금액이 많이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너의 걸음을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놓지 않는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킬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네 길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걸어가라 라는 그러한 격려의 사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건은 사실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갑자기 1월 말쯤에 호산나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호산나교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갑자기 한 명의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단위 목사로 청빙해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나가게 되어서 우리가 부교육자를 한 명 더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청빙 공고를 내지 않고 이전에 한 달 전에 청빙을 하려고 했던 목사님을 우리가 사정이 괜찮다면 여건이 아직도 사익지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고자 한다 라는 그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호산나교로 들어오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제 길이 막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그렇게 되물었었습니다 제 좌절과 제 원망을 서러움을 하나님께 다 그렇게 쏟아냈었죠 그런데 길이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길이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만 그렇겠지만 몇 번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하나님이 우연치 않게 관섭하시고 또 다음 스텝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우연치 않은 잔잔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또 겪었는데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약간 확신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쳐버렸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평생 그건 떨쳐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나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어찌 됐든지 간에 내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막혔다 생각되던 그때에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새로 날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이 막힌 것 같다고 좌절하거나 분노하여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막힌 것 같아 보이는 그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삶은 여전히 실수 부족함 완악함 그리고 연약함이 판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성도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그 은혜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